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하더니 불굴 쳤때 소망정에서 나를 샀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모두를 위해 자 북소리 갈 거예요 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백소리 기차 타고 가고 싶네 혹성에 소망정이로 칙칙퍽퍽 자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요 보약같은 친구 있죠? 보약같은 친구 보약같은 친구가 히트쳤잖아 진심호씨가 근데 이 곡성에 가셔서 소망정이라는 정자가 있대요 거기 북을 두드리고 났더니 대박이 난거야 보약같은 친구가 자 들어봅니다 기절 집사람이 답답하다 한숨을 쉬길래 무작정 곡성에 가서 가슴이 흐러 북을 쳤지 눈물이 흐르는구나 자 북소리 둥둥둥 둥둥둥둥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정 북소리 나 둘셋네 나둘셋네 나둘셋네 기차 타고 가고 싶네 곡성에 소망정이로 등등등 등등등 북소리 들린다 귓가에 소망전 북소리 나 둘 셋 내 이루리라 나의 꿈을 곡성해 소망전에서 이루리라 나의 꿈을 곡성해 소망전에서